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세 곳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거의 동률인 것에서부터 8%대 차이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기할 만한 점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림세, 하락세였다가 이제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20대의 지지율, 20대와 30대 청년층들이 70% 이상이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 지금 20%, 30% 정도가 윤석열로 왔다가 이재명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청년층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준석 대표의 상징성으로 비춰서 도움은 될 것이다. 하지만 좀 적절하고 현명하게 활용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청년층이 모인다고 해서 오늘도 대학로를 가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데리고 갔는데 이준석 대표가 좀 지금 어떤 행사든 대선 후보를 앞세우고 대선 후보 위주로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지 못하고 자신이 좀 나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안을 해가면서 또 각종 행사의 성격을 잘 보면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와 같이 행동도 했다가 같이 행동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에게는 홍보본부장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점입니다.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재승, 빈이 좌라고 불리죠.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젊은 친구입니다. 과거에 SNS에 올린 여러 가지 글들, 이 논란을 빚으면서 노재승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지율입니다. 리얼미터에서 지난 6일에서 7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윤석열 45.3, 이재명 37.1, 8.2% 차이입니다. 2주 전,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도 조금 올랐고 이재명 후보도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한국갤럽에서 지난 6일, 7일 조사한 결과로는 윤석열 36.4%, 이재명 36.3%, 0.1% 차이입니다. 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갤럽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죠. 전화면접 조사는 언제나 윤석열 후보가 좀 적게 나오는 그동안에 쭉 추세로 보면 리얼미터와 같이 ARS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게 나오는 그런 추세를 보였다. 조원 C&I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4일에서 6일까지 조사한 결과 윤석열 42.6, 이재명 38.3, 여기서는 4.3%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빙에서 8%대까지 큰 이렇게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였는데 1, 2주 전부터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소폭이긴 하지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20대, 3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 너무나 큰 폭으로 윤석열과 이재명 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골칫거리 중에 하나는 노재승, 비니좌라고 부르죠.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했는데 이 노재승이 과거에 SNS에 한 발언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여당 쪽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재승이 광주 5.18에 대해서도 패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 독재를 찬양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패매하는 이런 말들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사무총장이나 원희룡 전 지사까지 나서서 노재승의 과거 발언이 일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때는 사인으로서 개인으로서 한 말이었으니까 지금은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대선 국민에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만큼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재승이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탁이 된 것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리 유세해서 노재승이 왜 청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가 왜 문재인 정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연설을 굉장히 호소력 있게 잘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인기가 높다 그래서 뭐 비니, 모자 비니를 쓰고 다니는데 비니좌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그래서 발탁이 된 것인데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추천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일반 청년들의 그리 유세 이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핸들링을 하면서 그 당시에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노재승이기 때문에 노재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책임이 있고 또 노재승의 SNS 과거 자신이 개인적으로 SNS에 올린 글이다라고 하지만 그 글들을 좀 보면 5.18에 대해서 한 말은 크게 문제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5.18 자체를 폄훼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재정이 됐던 그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고 하는 것 5.18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그 법안이 문제가 있다 5.18에 대해서 어떤 주장도 하지 못하느냐 이런 주장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늘이 내려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려준 사람이다 용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뭐 여당에서 지금 공격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설득력 있지는 않다. 문제는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백범 김구 선생은 국밥이 늦게 나온다고 일본인을 때려 죽인 사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이게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영화에도 나온 부분이 있죠. 이건 역사적 사실도 틀렸고 또 표현이 너무 거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인을 때려 죽인 것은 김구 선생이 21살 때의 일입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러니까 19, 22 당시에 동학군으로서 활동도 했고 또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일본인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있을 때 또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때 황해도의 한 식당에서 일본인 칼을 차고 있는 일본인을 보고 시해 사건에 관계된 일본인일 것이다. 추측을 하고 시해 사건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칼을 차고 다니는 만큼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일본인일 것이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21살 나이에 그 일본인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형선고까지 받았는데 백범 김구 선생은 타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받게 됩니다. 훗날 백범일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죠. 김구 선생이 그 일본인이 시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당시에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또 동학군 활동, 시해 사건과 관련해서 일본인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재승 씨가 이야기하는 건 역사적 사실도 맞지 않고 또 백범 김구 선생 같은 사람에 대해서 국밥이 늦게 나왔다고 일본인을 때려 죽인 사람이다. 이 표현이 조잡하고 그칠기 이럴 데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재승 씨가 개인적인 SNS에 이런 글들을 올린 것은 좀 잘못된 것도 있고 용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선 국면에서 노재승을 그리 유세에 내세울 텐데 앞으로도 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말 자체가 그칠고 역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 깊지는 못하고 또 많은 정치 현상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지는 못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것을 이런 위험성을 꼭 안고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는 상당히 격조 있는 보수 또 보수에서 중도로 나아가는 이런 이미지에도 맞지 않다. 특히 이준석 대표의 좀 튀는 행동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노재승의 이 같은 앞으로 이 같은 말 실수가 겹쳐진다면 타격이 될 수 있다. 노재승 씨가 굉장히 그리 유세에 강하고 솔직하게 젊은 층들과 공감하는 소통하는 그런 연설을 잘한다. 청년층의 인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까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물으니까 지금 선대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지금 분석 중이다 했던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고민하지 말고 노재승 씨의 지난 말들이 크게 문제된다기보다는 앞으로 말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위험성을 안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선을 긋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현장에서 캠페인에서 활용하는 부분도 좀 적절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같이 갈 때는 같이 가고 또 같이 가지 않고 홍보본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하라고 그냥 놔두는 이렇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소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